2021년 상반기 동대문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안심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와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대문구에서는 3개 분야 52개 사업에서 총 188명을 선발합니다. 모집 분야는 생활방역, 공공업무지원, 환경정비 등으로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사람, 가족합산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,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 등입니다.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내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,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게 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2021년 최저임금인 하루 5만 3천원이 적용됩니다.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, 구직 등록 필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